두 분께 질문을 좀 사심을 담아서 드려보도록 할게요. 제가 아니고 저 아는 사람이 이제 목돈이 한 3천만 원 정도 생겼대요. 근데 이 3천만 원을 연금에 넣어야 될지 아니면 삼성전자를 사야 될지 주식을 이게 고민이라고 하는데 뭐가 맞을까요? 네, 요즘 이런 고민들, 질문들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는 당연히 연금을 가입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럼 박수현 전문가님은요? 저도 물론이죠. 연금에 줄 서시라고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근데 삼성전자 주식을 사면요. 이게 어쨌든 올라가잖아요. 그리고 배당금도 꽤 쏠쏠한데 삼성전자 주식 사는 게 낫지 않을까요? 네, 이게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말씀이시거든요. 노후 준비와 투자는 엄연히 다릅니다. 노후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투자를 한다는 건 말이 안 되거든요. MC님 연금의 목적이 뭔지 아세요? 아유 그럼요. 노후에 안정적인 소득을 우리가 확보하기 위해서 연금에 가입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직업을 가지고 있으면서 안정적인 소득을 발생시키지만 노후에는 그런 안정적인 소득을 갖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연금보험, 퇴직연금, 국민연금 등을 통해서 안정적인 노후 소득을 확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니 근데 박수현 전문가님, 사실 우리가 주식 투자로 돈을 좀 더 많이 불리면 노후에 그걸 연금으로 쓸 수 있지 않나요? 맞는 말씀인데요. 하지만 연금으로 기본적인 노후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라면 남은 여유 자금으로 주식 투자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겠죠. 하지만 기본적인 노후가 준비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주식에 투자하는 건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아무리 우량 기업이라고 해도 주식은 주식이니까요. 그래서 돈을 벌 수도 있지만 이럴 수도 있죠. 그래서 노후 자금을 주식에 투자했는데 주가가 떨어져서 손실이 크게 발생했다고 하면 노후에 큰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음, 그럴까요? 아마 많이 고민이 되시긴 할 거예요. 그럼 주식 투자가 위험하다면 부동산은 어때요? 우리나라 사람들 그 자산 구조를 보면 부동산 비중이 가장 높다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우리나라의 자산 구조를 보면 가계 자산의 75% 이상이 부동산 자산에 좀 편중되어 있는 편입니다. 사실 지난 수십 년간 집값이 상승하면서 부동산을 보유한 사람들의 자산 가치가 함께 많이 상승해 왔는데요. 하지만 집으로 돈을 번 사람들이 집을 팔아서 노후 자산으로 사용하진 않아요. 근데 도박에서 100% 성공하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어, 뭐예요? 네, 바로 돈을 땄을 때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거죠. 아하, 그게 어렵죠. 네, 실제로도 돈을 땄다고 해서 자리에서 일어나는 사람들은 보기가 참 힘들어요. 이거를 투자에 대입을 해보면 노후 자금을 불리기 위해서 투자를 했는데 그게 성공하든 실패하든 투자 자금이 노후 자산으로 돌아간다는 건 좀 어려운 일이죠. 음,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노후 자금을 위해서 주식에 투자를 한다, 부동산에 투자한다고 해도 결국 투자는 투자를 낳는 법이다. 이 말씀이신 거잖아요. 네, 정답입니다. 바로 노후 준비가 잘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주식에 투자를 하시는 건 노후 준비도 잘 안 되고 투자도 잘 안 되고 이렇게 길을 잃어버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아니, 진짜 주식도 심리상태가 정말 중요한 게요. 제 주변에는 이제 여유가 없다 보니까 그 매수 매도 타임을 놓쳐서 실패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었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꼭 드리고 싶은 말씀 있는데요. 흥부가 제비다리를 고쳐주고 받은 복씨가 복바가지가 되었다는 이야기 다들 아시죠? 그렇죠. 네, 흥부의 박씨처럼 연금이 여러분의 노후에 복바가지가 되어준다는 사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네, 흥부의 박씨처럼 연금이 여러분의 노후에 복부가 되었습니다.